자, 의문사 사용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의문문 만들기 두 번째 방법이 뭐였나요? 에스크 붙이기였죠? 에스크를 띡 붙여서 의문문 만들기. 자, 똑같습니다. 에스크 붙인 문장에서 한 단어를 제끼고 그 자리에 의문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은 어디에 가시나요?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방법 예문과 같은 예문이죠? 그런데 에스크를 붙여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스크 부잘레 집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물어볼 거야, 부잘레 집으로? 집으로 가니? 집으로 안 가. 그러면 어디로 가는데? 해서 집으로 대신에 뭘 넣습니까? 집으로 대신에 우를 넣습니다. 어디에? 를 의미하는 우가 들어가고요. 우 에스크 부잘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의문사가 앞으로 이동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친절의 개념입니다. 친절. 아니, 의문사가 앞으로 가는 게 왜 친절하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을 해독할 때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뭡니까? 이게 의문문인지 평소문인지를 해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정보죠. 긍정인지 부정인지 해독하는 건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한테 묻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나한테 말해주는 건지 이것을 천천히 해독한다면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듣고 가만히 있고 고객님 끄덕거려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행동의 판단을 빨리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 마음 편하게 자, 이거 의문문이야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에스크도 나왔고요. 의문사도 되도록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부터 할 말은 어디냐고 묻는 말이야 라고 친절하게 문장의 맨 앞에 등장하게 되죠. 이게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에스크 부잘래 라고 말하면 의문사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replacing illness 유 슬 슬 잊 조 구 Qu'est-ce que vous aimez ? Comment est-ce que vous venez ? Combien est-ce que cela coûte ? Combien est-ce que cela coûte ? Quand est-ce que vous sortez ? Quand est-ce que vous sortez ? Pourquoi est-ce que vous l'aim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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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